다음 소식입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흐르는 청정수자원, 바로 해양심충수인데요. 천연 미네랄 등이 함유돼 먹는 물에 이어서 식품과 화장품, 그리고 관광과 치유 분야까지 산업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 동해안이 해양심충수 산업의 최적지로 꼽히면서 각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생산설비에서 생수 제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청정수자원으로 꼽히는 해양심충수로 만든 먹는 물입니다. 해양심충수 원수는 고성군 주광면 5호리동쪽 6km 해역, 수심 605m 지점에서 하루 3000톤씩 뽑아올립니다. 해양심충수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 염분을 제거한 뒤 다시 천연 미네랄을 혼합하면 생수가 만들어지고 염분은 소금으로 농축수는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쓰입니다. 고성군 해양심충수 전용 농공단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24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양심충수 농공단지의 입주 수요가 높아지자 고성군은 바로 인근의 13만 제곱미터 규모로 제2특화농공단지를 오는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이를 위해 해양심충수 다목적 취수관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산한 국내 해양심충수 산업규모는 2018년 1,600억 원에서 2021년 3,7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먹는 물 제품뿐 아니라 식품과 화장품 제조에 관광 휴양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양군 현남면에는 해양심충수를 활용한 복합 헬스케어 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심충수 성분을 휴양 치유에 접목하고 스마트팜과 온도차를 활용한 발전을 하겠다는 게 개발업체의 설명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해양심충수 산업의 최적지로 꼽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해양심충수 취수구역이 단 한 곳으로 묶여 있는 데다 해역 이용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도지사에게 권한을 좀 유임하는 것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강원해양심충수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도지시민 강원특보이스